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잠시 동안 토크를 나누게 될 채낙승 전도사라고 하고요. 길거리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실내에서 뵈니까 느낌이 다르네요. 오늘 날씨부터 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. 제가 오늘 사실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요즘 날씨가 좀 푸근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, 이거 뭐 전에 없던 눈보라가 막 치면서 워스킹은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 같습니다.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. 제가 그려본 멋있는 그림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도 그냥 예정대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봄 화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봄이 좋냐? 10cm. 저는 사실 10cm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장범준이라는 분입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저보다,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제가 저보다 동생인데 제가 범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. 왜냐하면 신앙 빼고 다 가졌어요. 작년에 앨범 나왔었는데 당신과는 천천히가 타이틀곡이었는데 그 타이틀곡보다 더 인기가 좋아가지고 타이틀이 된 곡이 있습니다. 노래방에서라는 노래예요. 그래서 어떡하죠? 제가 망칠 것 같지만 노래방에서 잠깐만 들려드리고 토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흑해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려의 반응을 상상하며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널거렸네 이런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응이 폭발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제 예상과 또 다른 반응 감사합니다.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. 이게 여성분에 대한 호감 있는 여성분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언젠간 나한테 기회가 올 거다 생각하고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36살 돼가는데 제 안에 있던 그 소년의 감수성 있잖아요.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감수성을 살리는 그런 노래라 저는 참 좋아합니다. 찬양이 아니라 기타로 못 칠 줄 아세요? 그러면 제가 보통 이 노래를 잘 불러요. 수십 번도 불러본 것 같아요.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계속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요.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. 교회라는 곳에 아예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. 제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왔던 문화가 뭐였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문화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찬양 인도자가 저보다 더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앞에 서가지고 기타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부르는데 제 생각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사님이 늦으셨던 것 같아요. 찬양 인도자가 시간을 끌어야 돼서 그랬는지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30번을 넘게 불렀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처음 교회에 왔는데 이 같은 노래를 한 30번도 넘게 부르는 것 봐서 너무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노래방도 1절 끊기로 그냥 1절로 끊는데 30번을 막 넘게 부르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. 아버지 경배합니다. 아버지 채워주셔서 이 노래를 30번도 넘게 부르는 거 보면서 와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여기 내가 제대로 된 교회에 왔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뜨겁게 그리고 너무 경건하게 너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뭔가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색한 문화라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10편 3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.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찬양은 그를 노래하는 거죠.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. 우리가 세상에 어떤 노래들을, 음악들을 즐기는 것과 분명히 찬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찬양은 30번을 넘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.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.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 CO2분들 오셨잖아요. 제가 한 번도 못 빼가지고 꼭 보고 싶은데 그분들 노래에 찬양의 이유,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,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. 저 너무 공감했어요. 아, 우리의 노래가 다른 음악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들려드렸던 노래방에서라는 노래 2절에 이런 정말 재치있는 가사가 있어요. 어, 예. 갑자기 울리네요. 저 정말 재치있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.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저 이 가사가 너무 재치있어요. 그리고 너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. 사랑에 빠져있는 존재들은요.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자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노래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바깥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태원에서 이렇게 사실 아무도 잘 보지 않잖아요. 가끔씩 한 분도 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문화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다가 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실내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찬양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항상 찬양으로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찬양을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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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